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버지인 고 최종현 회장의 20주기 추모 행사 이후 동생인 최지원 수석 부회장 등 친족들에게 9,2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계열 분리서를 잠재우고 가문 경영을 내세웠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임상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최태원 회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통 큰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SK그룹 주식 329만 주를 가족들에게 증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인데요. SK그룹으로부터 출입 기자들에게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태원 회장이 형제와 친족들에게 SK주식 329만 주, 시가로는 9,2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에게는 166만 주, 사촌형인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 가족에게 49만 6,800주, 또 사촌형인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과 그 가족들에게도 83만 주를 증여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형제와 경영진들 모두가 한화돼서 IMF와 세계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성원하고 지지해준 친족들에게 보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의 이러한 결심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걸까요? 네, 최태원 회장은 최근 가족 모임에서 주식 증여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줄곧 제기됐던 계열분리서를 잠재우면서 이 가문 경영을 실현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고 최종현 회장의 2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종현 회장이 홀로그램 기술로 가족들 앞에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환생한 고 최종현 회장은 글로벌 기업 SK가 되기까지 청추를 바쳐 국가와 회사를 위해 달려와준 SK 식구들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홀로그램 구현 아이디어를 내고 선친의 멘트까지 최태원 회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니까 결심을 미리 굳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주식 증여로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점이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 SK 측은 최태원 회장 중심의 그룹 지배구조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증여 이후에도 SK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은 30.8%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주 회사인 SK가 그룹 주력 사업체를 거느리는 지배구조 역시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인데요. 이번 증여에서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빠진 것을 두고 계열불리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요. SK 관계자는 최창원 부회장이 빠진 것은 본인이 증여를 고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문 경영의 시동을 건 최태원 회장과 SK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선 재계에선 SK그룹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면 가문 경영 실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식 증여를 통해서 대주주 일가가 갈등 없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경영권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친족 주식 증여로 가문 경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SK그룹에 대해 임상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